1. 3. 5. 5. 5. 5. 5. 5. 5. 6. 개쩔어. 5. 오케이 오케이. 일단은.. 개 신기해. 오? 마크 안에 들어오면 국 rolls 있잖아요 마크 전용 인트로 있는데, 이거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? 감사합니다 마크 몸이 목했어요 이 나무를 좀 캬보자고 bravery fired 와우!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작업 때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완전 마크 똑같네!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오 신기해 오!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? 그렇지 여기서 나무 막대기 만들고 나이스! 됐다 나무 꽃게임이 나왔다 오! 뭐 이제 꽃게임 만들었으면 끝이지 뭐 주변 좀 한번 살펴볼까? 이상한 게 보이는데? 이거 기분 탓인가요? 무슨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야? 뭔데? 컷! 컷!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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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한데? 에라이 몰라 가자! 아! 저기요 감독님 지금 처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조건 가자! 야! 오! 우와! 오! 뭔데? 짠!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 누구세요? 어? 하와 휴! 안녕하세요 호요리입니다 휴지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호요랜드입니다 휴호 예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나가는 출구 어디죠? 어? 못 나가세요 아옥! 호요리랑 놀아주셔야 돼요 에? 자 여기 호요랜드는 호요랜드랑 같이 보드게임 같이 아케이드 게임 같은 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을 하실래요? 제 의사는 상관없는 건가요? 어떤 게 좋을까? 튜토리얼부터 해보실래요? 아 튜토리얼도 있어요? 네! 1번부터 10번까지 골라보세요 1번부터 7번! 좋아요! 에? 엑시디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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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캡으로 갑시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가 아닌가? 여기가 아니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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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 주인 분 맞으시죠? 여기입니다 저도 빌린 거예요 오늘 하루만 아 여기 대여예요? 네 대여예요 램프하신 거야? 알반데 자 휴지님 앞에 보이는 이 블럭 이름이 뭐죠? 요고요? 이거 휴교석 그 옵시디언이잖아요 맞아요 휴교석 빨리 캐기입니다 호요리보다 이 휴교석을 빨리 캐면 엄청난 보상이 있어요 자 항공팔수에 없어요 준비 시작 어? 무슨 소리야.. 으으으으으으읍 우 오버 보다 빠르게, 나 주님! 어 잠깐만, 나 근데.. 이사미는 빠르게. 으아아 아하하! 어떻게 보다 주님! 엄마. 제가 먼저 갑니다. 퀘희님! 기준님! 부부지! 그렇게 쉬었다가,奸은! 응! 부부인님! 얼마나 계셨어요? 모르겠어요, 전화가 없는 거 같아, 나. 이거 발로도 안 쳐지네. 뭐? 음모를 났어! 야! 으아! 안돼! 아 이거 괜히 한다고 한 거 같아. 금이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. 금이 가나? 안 돼! 제 거예요! 안 얘기하시니까. 주님 이거 어디 가시고! 어디 가시고! 어따 두고! 내 거 깨고 있어요! 아 까비야. 점점 금 가고 있어 내 거는. 저기는 한참 먼 거 같아요. 손 들어 찢겨! 손 들어 찢겨! 양손으로 캐! 오지 마세요! 아니 도망가지 마세요! 도망가지 마요! 이리 와요! 화이팅! 어디 가요! 아니 아니 잠깐. 바람 좀 쐬려고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자 여기는 양궁 게임입니다. 오 뭔데? 짜잔 짠! 야! 생각보다 본격적인 거 빌려놨네. 자 게임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에 있는 상자에 열 발의 화살이 있을 거예요. 열 발이요? 오케이. 이거를 제일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앞에 보이는 블럭에 저거 보이시다. 저 뭐야 스위치! 저걸 맞추시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. 불깃이 켜져요. 제일 멀리 있는 게 제일 높은 점수인가요? 아이 그런 건 없습니다. 일단 켜지면 장땡. 아 오케이. 잠깐만. 이거 어떻게 열어요? 밑에. 여기 쪽에 밑에 한번 누르시면 돼요. 저 뭐야 핸드. 아 이거 열었어요? 네. 아니 상자를 여셔야죠. 깨시면 어떡해요. 아이 뭐러 가든 그거 얻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자 화살이. 야 이거? 또 좋은 거 갖다 놓으셨네? 이거 활로 내보니까 너무 신기한데? 잡고 당기면 돼요. 오어 이거 대박. 근데 이거 양. 양 화살을 쓰고 맞추는 게 아닌데? 오. 내가 물... 아악! 오케이 휴지님! 자 휴지님부터 쏘세요. 호예가 옆에서 지켜볼게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이거는. 작가에도 쏘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준한 다음에. 오 네? 어떤식으로 쏘냐면은 오오! 왜 자기가 맞아요? 뭐야? 자, 휴지님! 저 멀리 있는 것도 한번 쏴주세요. 저 멀리 있는 것도? 오케이x2 아, 저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어렵지, 이 정도면 뭐. 해가지고 잘 봐요.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네! 이거 쉬워!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네! 딱! 딱! 설마 화살이 없으신 건 아니죠? 아, 이제 여기 있지. 있어, 있어, 있어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, 됐다. 아, 예, 예! 예! 류요! 화가 태큐! 크라이! 이건 빨궁인데, 빨궁! 한 번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! 아, 다행, 아, 호요리는! 지금 여기 주인분 실력 한 번 보겠습니다. 아, 호요리는 금방금방 하죠. 자, 어떤 거 써드릴까요? 저는 저기 오른쪽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. 아, 알겠습니다. 오른쪽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? 네. 아, 하! 와! 어, 잘 맞추는데? 한 번, 한 번 더. 어, 한 번 더, 한 번 더. 한 번 더? 한 번 더 왼쪽 거, 왼쪽 거. 왼쪽 거? 아이, 왼쪽 거. 껌이지, 껌! 맞혔다! 와, 뭐야! 뭐야! 맞혔다! 와, 에반데? 어, 뉴 와가 태클! 쿠라에! 와! 아, 이거 내가 어시스트 해준 거 같은데 방금? 아... 자, 맨 위에 있는 가운데 거. 가운데 거? 아까도 연습을 배웠고 제대로 갈게요. 네! 자, 감예방 3, 2, 1, 발사! 자, 이번 게임은 호요리가 승리한 걸로! 오, 예! 이번 거 보상 10만 원 문화상품권이었는데 호요리가 있어요. 아, 계좌로 보내... 에? 제가 듣기로는 튜토리얼이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? 맞아요, 맞아요. 맞지, 맞지, 맞지? 튜토리얼에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이 와, 너무 예자고. 본 게임은 얼마나 더 큰 보상이 있겠어요. 그쵸, 휴지님? 더 하고 싶죠? 어, 문상 100만 원! 수지님이라고 했나? 내가 방금 휴휴리님이라고 한 거 같은데? 아, 맘대로 부르세요. 그냥 휴지라고 해도 그래도. 휴지라고 불러도 되고? 어, 수지라고 불러도 돼요. 아, 그럼 대수지님! 에? 이제 그럼 본 게임 해볼까요? 오케이! 본 게임은 진짜 여러 가지 게임이 정말 정말 많아요. 자,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마크 뿌유뿌유가 있고 마크 롤이 있고 마크 롤? 그리고 또 마크 카트라이더가 있고 마크아가 있고 마크 마인크래프트가 있고 다 된다고 그게? 마크 토킹마마가 있고 다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재밌는 마크 PVP가 있어요. 저는 그러면은 마크 롤 할래요. 그거 안 돼요. 예? 그거 안 돼요. 마크 카트. 그거 안 돼요. 지금 당장 주문 가능한 메뉴가 뭐예요? 정말 재미있는 PVP요. 아, 이거 처음부터 그 PVP 정해졌던 건 아니죠? 아니, 아니요, 아니요, 여기 지금 메뉴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지? 네, 여기서 예약자가 딱 꽉 차 있네요. 딱 맞추게. 여기 딱 PVP만 남아있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그럼요, PFP... Pearl Harbor 한번 가 봅시다. 네, 그럼 PFP하러 Freeze! 와우! NO! GOD! PLEASE! NO! NO! NOOOOO! NOOOOO!